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1년 동안 이 정도의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금을 이 정도만 대강 떼어내는 겁니다. 한 달마다 떼어내는 세금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양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돈 써야죠. 어머님, 자식들한테 돈 쓰고 신우의 시동생까지 돈을 쓰게 된다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소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소득을 갖고 있는데 소비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부양가족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내는 세금도 적은 것이죠. 이렇게 내는 세금이 적었던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 바로 이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무작정 내일, 내년에 연말 정산 때 많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 정산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 혜택의 큰 항목, 이 항목에 대해서 많은 소비를 해야지만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2개월 동안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연소득 25%까지 소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천만 원의 연봉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천만 원까지는 소비를 하더라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죠. 이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이 회사에서 제각각 포인트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25%를 넘어서는 소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가량 높기 때문이죠.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15%인데 비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의 공제율은 30%까지 두 배가량 높습니다. 게다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공제율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남은 2개월 동안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내년 연말 정산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용카드만 사용한 사람과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까지 골고루 사용한 사람들의 내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에 1년 동안 2,500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이 만약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에 내년 30만 9천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까지 골고루 나눠 사용한 사람들은 49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남은 2개월 동안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그리고 현금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은 2개월 동안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연말 정산의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절세 상품들이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혜택이 늘어났던 상품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퇴직 연금과 연금 저축이죠. 새 공제 혜택이 작년보다도 300만 원 늘어난 7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늘어났는데 이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제 혜택은 작년에 비해서 300만 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 상품들은 연금 수령하는 나이 55세 이전까지는 가입을 계속 들고 가야 합니다. 그 전에 해제할 경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5세까지 이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분들만 이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0, 30대 직장인들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재형 저축과 소장 펀드. 이것도 만약 올해 안에 가입하게 된다면 내년 연말 정산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상품에 가입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연봉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그리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가 있고 최소 5년에서 7년 동안 이 상품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두 가지 상품 모두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두 가지 상품을 가입하셔서 내년 연말 정산에는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절세 금융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올해 그리고 내년 연말 정산은 연금술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을 읽는 남자였습니다.